주경야도 네 그 다음에 음 하나 더 볼까요 기초 단위에서 우리가 이제 뭐 첫시간이고 해서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돼 왜냐면 제가 왜냐면 나중에 왜 이것도 몰라요 이렇게 나중에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 같아서 아주 쉬운 거지만 한 번 같이 한 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우리가 기초 단위 중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거 길이 단위 길이 다 압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저기 우리 그 수질에서 자주 쓰는 길이의 단위 나오는데 대부분 우리가 어떤 단위 말씀하시면 이 미리메타 그 다음에 미리메타라는 단위도 많이 쓰고요 요거보다 큰 게 센치메타라고 있죠 센치메타라는 단위 많이 쓰고 메타라는 단위 아마 요 세 단위 많이 쓸까?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단위가 마이크로 메타 그쵸? 요정도 단위 많이 씁니다 요거 쓰는 게 그 다음에 마이크로 메타 작은 단위가 나노메타 그쵸? 나노메타 그 다음에 메타보다 큰 단위가 그쵸? 킬로미터 정도까지는 우리가 자주 쓰는 단위잖아 근데 자주 쓰는 단위인 것뿐만 아니라 자주 쓰는 단위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요거에 대한 관계가 중요한 거 관계가 요거에 대한 관계가 예랑 예랑은 10에 몇 승에 관계일까? 그쵸? 10에 3승에 관계 있는 거고 예랑 예랑 관계는 10에 2승? 1승에 대한 관계지 10mm가 1cm잖아 10mm 1cm 그쵸? 예랑 예랑 관계는 10에 2승 예랑 예랑 관계는 10에 3승에 관계 있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단위 관계를 만들 때는요 우리가 이 센치미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랑 예랑이 어떻게 10에 3승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10에 3승 10에 3승 10에 3승을 만들었는데 이 mm하고 메타 이 관계에서는 우리가 실장 안에서도 많이 쓰이는 단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 센치미터를 하나 만든 거죠 그래서 요거는 하나 1승 요거는 2승에 따놓은 겁니다 됐어요? 길이 단위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또 요런 단위 말고 또 길이 단위 어떤가 1인치? 이거는 뭐 잘 아시나 우리 허리 사이즈 나타내는데 2인치 나타내는 거니까 1인치는 센치미터 나타내는 얼마일까요? 2.54cm 정도가 되죠 또 하나는 피트라는 단위 있습니다 1피트 이것도 센치미터 단위로 한번 나타내면 약 한 30cm 정도 30.48 우리 1피트라고 나타내는 게 우리가 1피트가 우리 3시대치 자 있죠? 그 정도 크기가 정도 되는 게 1피트가 되는 겁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안 하고 가면 또 제가 나중에 할 말이 없어요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예전에 진짜로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단위가 안 됐어요 안 되는데 계속 진도를 나가다가 보니까 제가 그걸 왜 못하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물어봤냐면 그러면 신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냐고 그랬더니 230이래요 여자친구였거든요 230이래요 230은 단위가 뭐냐고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이걸 따지면서 해봤더니 230이라고 그랬던 게 나중에 물어봤더니 어쨌든 했더니 아 그러면 알겠대요 그럼 단위가 뭐냐고 그랬더니 킬로미터래요 230킬로 어쨌든 그래서 한번 넘어가 그래서 다시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구나 생각해서 어쨌든 그냥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길이 단위 말고 또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면적 단위 면적은 많이 나오지 않지만 면적은 우리가 보통 길이 곱하기 길이 하면 면적이 돼요 다 각각의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통 제곱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 그 다음에 제곱미리미터 그 다음에 제곱센티미터 제곱미터 제곱킬로미터 이렇게 볼까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계가 여러분들 순서는 알 수 있어요 관계가 얘는 10에 몇씩은 될까요 10에 제곱하면 얼마가 10에 10에 몇씩이죠 10에 6승이 되나 6승 얘가 10에 2승 얘가 10에 4승 얘가 10에 또 6승이 되네 그렇죠 이런 관계가 되고요 길이 곱하기 길이 한 게 면적이 되고 또 우리가 최적 부피라고 최적이라고도 그렇고 부피라고도 그렇고 볼륨이라고 나타내죠 V라고 보통 표시하면서 부피는 어떻게 길이의 3승이 됩니다 길이 곱하기 길이 곱하기 길이 한 게 부피가 되죠 이것도 많이 쓰는 부피에 대한 단위가 어떤 단위 많이 쓰죠 리터라는 단위 많이 쓰죠 몇 리터다 이거 1리터 2리터 쓰는 몇 리터라는 단위 많이 쓰고 요거보다 작은 단위가 어떤 단위가 있어요 미리리터 몇 미리리터다 그렇죠 또 요거랑 같이 쓸 수 있는 단위가 그렇죠 3조업 센티미터 3조업 센티미터 요거랑 또 같이 쓰는 게 CC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이 리터보다 큰 단위가 그렇죠 킬로리터 킬로가 10에 3승이 한 게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또 요거랑 같이 쓰는 게 메타 3승입니다 단위가 같은 거야 똑같습니다 이거 됐죠 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우유 우유 몇 미리 몇 미리 그러잖아요 몇 미리 이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CC는 우리가 뭐 호프집 가서 500cc 주세요 1000cc 주세요 CC 우리가 호프집 가서 500ml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안 그러죠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양입니다 근데 관계가 중요하다 얘랑 얘랑 관계는 지금 몇 승 양일까 10에 3승 그렇죠 얘랑 얘랑 관계도 10에 3승의 관계가 있는 거지 뭐 그런 단위가 있다 그렇죠 네 네